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큰일, 특히 정치권력의 변화나 왕조의 변화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꾸준히 미쳐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난 11월 11일 날 중국공상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의 마지막 날에 중국공상당이 통과시킨 특별한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공상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은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국공상당 중앙의 결의,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일명 역사결의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공상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공상당이 역사결의를 채택한 것은 실로 40년 만의 일입니다. 1945년에 1차 역사결의가 있었고 1981년도에 2차 역사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그런 역사결의입니다. 앞서 두 차례의 역사결의가 첫 번째는 마우저증, 두 번째는 등샤오픽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역사결의는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의 시대를 알리는 시노탄이자 장기집권을 알리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공상당은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마우저증과 등샤오픽과 함께 위대한 중국의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역사결의로 말미암아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누구도 권력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다음에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내의 기업과 교육, 언론, 문화득 각 분야에 대한 홍색 통제, 공상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상당이 세운 국가 전략에 따라서 주변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영향력 행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관계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나 알력도 한층 극세질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체제 선언은 바로 인적국인 대한민국에도 큰 파고를 몰고 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미 시진핑 치하 9년 동안 한중관계가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일방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보통 시민들도 한중관계가 예전과 너무나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공상당의 3차 역사 결의로 말미암아서 한중관계와 더욱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기울여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중국의 의존적인 수출입구조와 중국의 비합리적인 무역보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마늘, 김치, 사드보복 등으로 홍력을 크게 치루었습니다. 지금은 요소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10일자 조선일보는 사슬에서 위험한 중국의 존체질, 중국은 언제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나라다 이런 제목의 사슬에서 한국의 중국의 존연의 한 단면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언제든 경제의 보복을 카드로 휘두를 수 있는 나라다. 안보 및 외교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요소수 대란에 속수무책당하고 말 것이다. 요소수 같은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입품목 1만 2586개 가운데서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 1850개, 약 15%에 달한다. 자동차 경량화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인 곳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산하 텅스테에는 95%를 의존하고 있다. 전자제품 경량화에 널리 사용되는 네오디움 연구 자석은 86% 의존하고 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8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수출의 25.8%, 수입의 2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여 왔을 것입니다. 일본이 한 번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해 왔고 그 득택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췄습니다. 사기업은 당장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했습니다. 중국의 여소수 수출금지로 인한 충격은 사드보복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 의존도의 급증은 단순히 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항상 유비무안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적 기간의 그런 미래 준비라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고 너무나 부실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 압력에 번번이 굴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점점 중국의 영향력 하에 확실히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고 현재 중국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계심 부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뤄보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수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오케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부메랑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어를 보면서 서구의 서방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러나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올바른 것.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정의로 둔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방과 중국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서방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그리고 부정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강자가 옳은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주변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냥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발휘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거대 국가를 두고 국가의 생존을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국가들은 뭐든 필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역량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에. 과거처럼 조공은 바치지 않겠지만. 그런 나라를 원하느냐 이야기죠. 그런 나라를 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런 것 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서 밥 먹고 살면서 뭐든 하느냐 이야기예요. 민간은 이익을 쫓아다니지만 국가라는 것은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냐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일을 다루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일본이 중국을 대비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늘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허둥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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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